또 루시원 씨가 처음 이렇게 찾아주셨으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작가분들이 적어준 준비에는 개인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이거를 오늘 부르 대기실에서 성공률이 좀 낮아요 이성균 상생 우선을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 하실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한 거 같아요 영화 끝까지 간다 영화에서 총을 쏘는 장면이에요 아 좋아요 마무리를 해야지 야야야야야 제가 지금 나 죽이잖아 야 그러면 예약된 메일 하나가 아침에 경찰서로 날아가 너 잠깐만 잠깐만 야 니가 지금 나 쏘잖아 내 예약된 메일 하나가 경찰서로 날아가 너 니가 마약 빼돌려 쳐먹은 거 최소한 무기징역 나온 거 18만원 건다 이 자식아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독특했어 아니 왜냐면 진짜 똑같아 저의 대부분 용균을 뺐어 용균을 뺐어 용균을 뺐어 이 정도만 하지 이렇게 아예 대사를 쫙 하는 사람이 없었어 진짜 지금까지 이성균 성대모사 들은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어때 브래머고 이성균 성대모사 중에 1위 무시요 좀 다 이 정도면 St Here It's It's Ain't To This I What To Talk Before Don't Contact